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죠. 코스피 지수가 0.07% 이렇게 약 보압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71% 조금 하락폭이 굉장히 센 이러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미국 시간으로 13일이죠. 우리는 14일 새벽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이것은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것이 예상보다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까 아니면 그래도 예상에 부합을 할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우리 증시에서 달러 강세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원화 약세 달러가 강세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대금이 많이 주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거래대금도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10조 미만으로 계속 거래가 이어지고 있죠. 지난 보면 여기에서 9월 1일 9월 1일에 10조네요. 이 이후에는 계속 10조 미만으로 그래도 오늘은 9조 2천억에 조금 거래대금이 늘어났죠. 그런데 코스닥에서도 거래대금이 오늘은 10조 5천억으로 줄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13조 2천억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간망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또 거래대금도 양 시장에서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다 보니까 전체가 약세. 거기에다가 오늘 환율을 보면 2원 20전이 오르면서 1330원으로 이렇게 상승했죠. 이렇게 달러가 한마디로 말해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들이 1133억. 어제 2,900억 매도한 것에 비해 가지고는 천만다행인 이러한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기관이 오늘 543억.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3일 연속으로 금액이 한 500억, 그러니까 천억도 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셌습니다. 1,298억. 개인과 기관이 매수했지만 무려 1.7%, 어제 1.59%. 그러니까 3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양 이틀 동안에 3% 이상, 3.3% 가까운 그러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천억씩이나 매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주가 그래도 상승폭이 좀 셌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4% 플러스 삼성전자가 플러스 0.57.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 주죠. 오늘 1차전지, 2차전지가 많이 내렸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1%. 거기다가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3.11%. LG화학이 마이너스 3.4%. 삼성STI는 보압. 포스코퓨처엠이 2.52%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이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89만 9천 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이런 마지노선 90만 원도 또 이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개인들이 거의 뭐 패닉스준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자동차, 현대하고 기아. 현대차, 기아차는 강세를 보였어요. 현대차가 1.93% 플러스. 그다음에 기아가 1.03% 이렇게 플러스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자동차 그리고 또 반도체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어떤 업종의 매수가 또 집중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뭐 1,130억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 한 400억 그리고 철강금속에서 529억 그리고 운수장비 자동차죠. 200억 정도 그리고 유통이라든가 금융 쪽에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양상이었어요. 자 기관에서는 비록 500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은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매수가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로 한번 보니까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의료정밀 그리고 또 철강금속, 화학 뭐 이러한 종목 2차전지 관련 주죠. 화학 이렇게 하락폭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라든가 유통 이런 데가 조금 좀 낙폭이 셌죠. 그렇지만 오늘 보험, 증권, 금융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네요. 거기에다가 전기전자는 뭐 0.2% 많이 상승은 못했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뭐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단 지수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대차 기아가 올라갔죠. 이게 0.71%나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가 다른 것보다도 테마성에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뭐 2차전지, 2차전지가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2차전지, 2차전지 테마 이쪽으로 해가지고 초전도체, 맥신 이런 테마주로 옮겨다녔죠. 초전도체, 그다음에 또 맥신, 맥신 이런 거.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인공지능, AI라든가 그리고 또 이 로봇, 이 로봇 관련 주가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힘을 입어가지고 2차전지의 바툼을 이어가는 다음 테마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오늘은 뭐 하락폭이 상당히 셌습니다. 뭐 이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가보면은 코스닥 시가총의 종목군들을 한번 보죠. 이게서 코스닥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 중에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3.47%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게 매출도 불과 얼마 되질 않아요. 이런 것과 보면은 무려 이게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 중에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조금 좀 꺾이는 시가총의 6위까지 올라갔어요. 6위면 1, 2, 3, 4, 5, 6, HLB 바로 전이죠. JYP 이 사이에 올라갔던 거가 조금 좀 밀렸습니다. 뭐 하는 칸이 밀렸네요. 야 이게 뭐 로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레이버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유진 로봇도 4.26% 뉴로메카도 4.92% 로보티즈도 마이너스 3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마이너스 3.36 그러니까 오늘 로봇 관련주도 여기에서 전체가 하락 이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야 에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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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엠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비엠이 오늘 3.33% 하락을 하면서 이게 89만 9천 원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원래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 무너지면서 야 그래도 그 10만 원은 좀 지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에코프로 차트가 이게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게 10만 원부터 올해 초에 2월 달부터 보면은 10만 원부터 올라가가지고 고점이 뭐 153만 9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89만 9천 원 심리적 마지노선이 개인 투자자들이 1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근처 100만 원 이 근처에서 120만 원 사이에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왜? 이게 200만 원 간다고 계속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유튜버들이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데 100만 원이 무너지니까 심리가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89만 9천 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은 개인들의 매도.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어제 4만 1,651줄을 매도를 했어요. 오늘 2만 8,217줄을 매도를 했죠.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가 일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지금 뭐 지난 그 얘기 보면은 9월 8일 같은 경우에 9월 8일, 9월 7일에는 각각 4만 2,877줄, 2만 6천줄. 야 그래도 야 이거 100만 원은 지키면서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 근처에서 이렇게 그 샀던 거가 지금 이틀 동안에 매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야 패닉이 온 거예요. 패닉. 여기에서 개인들이 샀을 때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거기다 보면은 외상. 외상이라는 게 결국은 신용이죠. 신용. 신용으로 샀던 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반대매매. 이 반 추가로 더 내려오다 보면은 반대매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지금 가뜩이나 뭐 이렇게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때리고 있어요. 공매도.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에서 강하게 매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서 매수 주체 소위 말해서 받아들 주체가 없어요.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주체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흘러내리고.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서 반대매매 가능성 이런 것이 대두가 되고. 증권사에서는 비정상이 소위 말해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정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것이 펀더멘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개인들의 수급이 이쪽으로 쏘였어요. 이게 보면은 뭐 그동안에 많은 그 유튜브에서 나오고 했었지만은 뭐 밧데리 아저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여기에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 확신 이랬는데 이게 100만 원이 무너지니까 그냥 확 무너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 이제 80만 원이 무너지면은 지금 80만 원대에 왔죠. 그러면은 뭐 70에서 80만 원대까지도 내려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심리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은 심리가 무너져버렸다. 그러면은 패닉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투매가 일어나버립니다. 투매.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절대 저점에서 지금 현재는 잡을 그러한 때가 아니다. 이런 그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현대차가 좀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동차가 지금 오늘 다른 것보다도 자동차 쪽에서 바로 여기 노조죠. 노조 분규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단체협약의 타결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자동차가 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쪽에서 전체가 오늘 현대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기아가 그래도 상승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증시 지금 계속 내로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코스피 지수 지금 보면은 양 이틀 동안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0.79% 이렇게 내려왔고 하락폭이 좀 쎘고 그리고 또 코스탑 쪽에서는 낙폭이 세면서 좀 이렇게 지난 또 저점을 또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죠. 자 이게 보면은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일본의 니케이지 수는 마이너스 0.21%예요. 대만이 플러스 0.05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0.45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마이너스 0.09 마이너스 0.39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는 대만만 플러스고 다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죠. 뭐 일본도 마이너스 한국도 마이너스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간밤에 전체가 하락이에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죠.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1% 이상 어제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1.04% 거기다가 S&P500이 마이너스 0.57 다우가 또 마이너스 0.05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가있냐. 지금 미국 시간으로 13일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14일 새벽인데 여기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이제 8월 건데 자 8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 보고서에 지금 신경이 다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상은 말이에요. 8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은 전년이죠. 2022년 8월 대비해 가지고 한 3.6% 정도 되지 않겠냐. 전달이 보니까 3.2%였어요. 그러니까 전달보다도 더 올라가죠. 여기에서 이거가 바로 그 유가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에너지 가격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식품 요거를 뺀 거가 우리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해요. 근원 CPI. 그런데 요거는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뭐 4.3 정도 지난달이 4.7이었었는데 4.3으로 이렇게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둔화 가능성. 왜? 에너지 가격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빼버리니까 이게 둔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상보다도 조금 좀 맞다. 소위 말해서 예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낮게 나온다면 연준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상을 빗나가고 좀 높았다 그러면 이거 또 고민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연중에서의 딜레마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또 그때 변곡점 소위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 그게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 발표되는 요거가. 거기에다가 또 그 다음날 발표되는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과연 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양 이틀 13일 미국 시간으로 13일 14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4일 15일이죠. 이거를 조금 지나고 나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지금 보면 애플. 여러분들이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애플파크에서 아이폰 15죠. 아이폰 15를 여기에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애플워치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호응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1.71%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바로 중국 때문이죠.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이라든가 또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애플 사용을 금지하는 이러한 내용이 아이폰 15 신제품 발표 이거에 얘기해서 소위 말해서 이쪽이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 이게 더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오라클. 오라클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이게 회사대 회사로 이게 개인들이 사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기업에서 운영 소프트웨어니까. 회사대 회사로 거래하는데 이게 매출이 예상 매출이 줄어든다.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에서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또 악재가 대두가 됐고. 거기에다가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게 10% 이상 급등을 했죠. 슈퍼컴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간밤에는 2.23% 이렇게 조금 낮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여기에 대한 또 조금 좀 관망세. 그렇지만 애플이라든가 오로클이라든가 그리고 또 테슬라라든가 이런 주가 하락.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보면 국제 유가는 상당히 올라갔어요. 오늘 지금 보니까 브랜트리오, 북해산은 1.57% 상승을 하면서 92달러 6센트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90달러에서 번쩍 2달러가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1.77% 상승을 하면서 1.55달러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88달러 84센트를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서 연말까지는 100달러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일단은 연준에서의 금리 이게 또 동결보다는 11월달 9월달은 동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11월달에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좀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 미국의 선물지수 보면 유럽 증시가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0.88 영국이 마이너스 0.37 프랑스 0.83 유로스탁 0.92 네달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전체 유럽 증시가 전체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또 선물 미국의 선물 보면 지수 선물 지금 다우가 마이너스 0.15 거기에다가 또 S&P500이 마이너스 0.15 나스닥이 마이너스 0.23 이렇게 미국의 선물지수도 약세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유럽 증시도 약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전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일단 기대감 어제 그래도 이렇게 낙폭이 좀 셌으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조금 좀 이렇게 예상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를 조금 바라보는데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관망장세는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증시도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소매 판매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나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의 좀 방향성이 이게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주가가 뭐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2차전지는 계속 지금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80만 원대로 지금 들어왔어요. 이게 머지않아서 70만 원대로 들어옵니다. 이때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지 지금은 괜히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설사 80만 원에서 70만 원이 무너지기 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쪽에 관심 가지지 말고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에 지금 오늘 조금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을 조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한 것들을 잘 보면서 매매하신다면 아마 큰 수익을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와서 제 방송을 들으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다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8월 22일 8월 달에 1400만 원의 수익을 내셨어요. 제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재료 투자. JLK 그러면 우리가 AI 의료 AI죠. 이게 9600만 원 사가지고 수익금만 2억 43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종목 오셔가지고 또 리딩도 무료 리딩도 해드리니까 오셔서 잘 따라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인데 먼저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화살표 이걸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화살표를 누르면은 여기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카페가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다음 카페하고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에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링크가 돼 있으니까 그걸 클릭을 하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매 기법이 많아요. 이 천녀나랑님의 수익과 조언이라든가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이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고 공부해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천녀나랑님은 평생 주식투자로 한 달에 천만 원, 이천만 원 많을 때는 삼천만 원씩 매달 수익 내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영면을 하셨지만은 연세 85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전문가 이론에 의한 5.12 평선 쌍봉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게 이분이 다 평생을 쓰던 매매 기법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론과 경험 주가 상승 하락 추세 판단 예측 기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매매 기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황고수 매매 기법. 여기 매매 기법 있잖아요. 그렇죠? 기법 1편에서 4편까지 끝편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공부하고 이거를 잘 따라하면은 수익은 꾸준하게 그리고 손실은 최소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뭐 무료로 리딩을 생방송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 내내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생방으로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유료리딩 유료리딩 하는 거 가면은 이게 주로 경제방송 경제TV에서 해요.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또 SBS CNBC 요즘은 SBS CNBC에서 이게 뺐더라고요. 여기에서 SBS 비즈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는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88만 원 회비를 냈어야 돼요. 그런데 유료리딩 케이블 방송 경제TV에서 방송 들으려고 하면 아마 88만 원에서 한 달에 11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제가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뭐 누구같이 뭐 뭐 병아리 반이니 뭐니 있어가지고 뭐 돈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보고 배우세요. 제 방송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추천하는 것보다도 제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그 고름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잡는 법. 이거를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료방송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 88만 원 뭐 110만 원 이렇게 주고 가입을 하시면은 이게 종목 추천이에요. 주로. 이 종목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종목 추천을 뭐 하루에 2개에서 3개씩 막혀줘요. 한 달이면은 40에서 뭐 60개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회비 내고 돈 잃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제 방송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려요. 그럼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고 제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은 월 500에서 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뭐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조금씩 찾아 쓰지 괜히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잃고 가슴 아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은 공부하느라고 영상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이게 조그만한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10번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벌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부밖에 답이 없다고 얘기하죠. 공부하기 싫으면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뭐 사가지고 주가 내려오면은 남 원망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전혀 돈 못 벌어요. 그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뭐 돈 누가 물어줍니까? 자기가 클릭해가지고 자기가 산 건데.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고등학생의 비유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은 대학을 가려고 하죠. 그렇죠? 대학을 가려면 뭐를 합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매매할 종목 투자할 종목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5%만이 공부를 합니다. 이분들은 수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공부 안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종목 동량이나 하고 돌아다녀요. 구걸. 이분들은 결국은 손실을 보고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돼버립니다. 퇴출. 퇴출만 되면 다행인 게요. 패인이 돼요. 패인. 왜 패인이 되느냐?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퇴출되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95%에서 5% 속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럼 어떤 공부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잖아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투자할 회사의 재무제표. 이거 공부하고. 한 손에는 차트. 여러분들이 한 손에는 그 회사의 차트. 이거를 저게 종목에 대한 흐름. 주가 흐름. 이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것.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해서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두면 여러분들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3배에서 5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바로 재무제표 보는 것.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 메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의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주가 흐름. 그래야 매수 매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추세매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배우면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은 어렵지 않게 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익 낸 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주를 사두시면 이게 5배만 가봐요. 이거 묻어두고.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500 내고 그리고 또 투자해서 2억 5천 이렇게 내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공식이에요. 이거 그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첫째 종목을 3개로 압축을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돈 못 법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종목이 50개, 100개 이런 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 구걸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대로 공부를 하세요.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그래서 여기서 3종목을 딱 샀어요. 얼마 가지고 1억 가지고. 수익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7,500만 원을 3종목을 딱 공부해가지고 샀어요. 수익금이 9,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계좌를 만들어 드릴게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종목을 살 때도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야 돼요, 눌림목. 그리고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일단 저점을 잡고 그리고 이것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입니다. 아셨죠? 그럼 나머지 15%는 손절이에요. 손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다운받아가지고 알람소리, 벨소리 해놓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카페 가면 있어요. 여기 카페 가면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벨소리, 알람소리 하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아니면 천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종목 공부 제가 계속 하루에 종목 급등하고 또 매매할 종목 계속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국도화학. 자,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죠? 자,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합니다. 자, 차트를 고를 때 1, 21선 우상향 21선이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막 시작했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러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봤어요. 21선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당겨 올렸다가 눌러줬어요, 눌림목. 이 눌림목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CCI의 과매도 구간. 여기가 눌림목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여기 위치에 왔을 때는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계속 밀리면 손절.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의 원칙. 이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수익 낼 확률은 85%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이렇게 한 달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계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7,500만 원 가지고 950만 원의 수익을 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1억을 가지고 2천만 원의 수익을 낸다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일단 차트로 종목을 골랐어요. 그러면 재무제표로 분석을 해야죠. 재무상태 이런 걸로. 자, 여기 보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PBR, PER. PBR이 3 이상이면 고평가다. 따라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그래서 이거는 3 이하 종목을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평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PER. 이거는 PE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0보다도 낮고 3보다도 낮고 이게 저평가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저평가 종목을 여기서 사가지고 장기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 투자라는 거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이거는 2년, 3년 이렇게 아니면 1년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 가치가 올 때까지 가져가는 거고 매매라는 것은 이 위치에 왔을 때 사가지고 적당선에서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건데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8회 많으면 10회 정도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매매하고 이렇게 투자하고는 좀 틀리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꼭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이 국도화학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말이에요. 에폭시 수지라든가 경화제용 수지 폴리우레탄. 그러니까 경화제용 수지 폴리우레탄. 이 원료인 폴리오일 수지. 이거를 생산하는데 그 다음에 에폭시 수지 이런 거. 이게 다 그러니까 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매출을 봅시다. 자 매출이 이게서 1조 천억 1조 5천억 1조 6천억 1조 4천억 매출은 굉장히 많네요. 영업이익이 460억 2천억 960억 660억 매출이 좀 올라가다가 좀 떨어져요. 매출은 쭉 올라가다가 이번 올해 2023년도에는 조금 낮아지지만 영업이익도 조금 좀 이렇게 2021년도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조금 꺾이는 상황.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4.56%. 이게 아주 썩 좋지는 않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12% 이상이었는데 좀 줄어들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좋지는 않고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이거는 5.89%. 이때만 하더라도 23점. 이게 굉장히 시간이 흐를수록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PBR 주가순자산비율 이거는 주가가 5만8백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에 보면 BPS 한주당 자산가치 10만원 101, 10만159원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하니까 0.5 정도가 나오네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이게 3 이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퍼 프라이스 어닝레스 주가 수익비율이에요. 이거는 주가가 5만8백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이게 EPS 한주당 벌어들이는 돈 5,649, 5,649 이렇게 하니까 9.01 이것도 10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 종목이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재무상태도 다 받고 차트도 21선 우상향이 막 여기에서 돌리고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매매를 해야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실전 매매에요. 자 3천만원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세 번에 나눈다 그랬어요. 1차 매수 40% 4,30이 1200만원 2차 매수는 30% 3,30은 9,900만원 그 다음에 3차 매수 30% 3,30은 9,900만원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여기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매수 1200만원을 1차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1차 매수 하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5%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그런데 초보나 하수들은 한 번에 다 사요. 왜? 야 이게 올라가면 더 수익 나겠지. 그런데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왔을 때는 손절도 안 돼요. 그래서 고수는 항상 분할 매수하고 하수는 한 번에 다 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방금은 올라갔는데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이 하락을 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비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매수한 후에 1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 내려오면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2차 매수. 2차 매수 이게. 2차 매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차 매수하고 나서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어요. 예비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그리고 또 플러스 10%. 이렇게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85%. 그러면 15%는 내려갈 확률. 내려간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3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이때는 기다리지 말고 손절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손절하고 나와야지 새로운 종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들고 있다가 야 나 손실 나서 매도가 도저히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요. 눌려줄 때 눌림목에서 하고 항상 3번의 분할 매수하고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에서 밀리면 손절. 이러한 소위 말해서 위험관리. 이거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국도화학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바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에 아바코. 아바코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어요. 21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21선 우상향 올라가다가 눌림목. 눌림목에 CCI9이 과매도. 그럼 여기서 3번의 분할 매수. 밀리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계속 내려온다. 손절.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거를 하고 나야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직도 공부 안 하고 지금 사야 돼요? 지금 팔아야 돼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방송에서 있고. 그리고 보면 참 답답합니다. 방송 그렇게 영상 보고 공부하라고 하더라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종목이나 받아들과 쉽게 가려고 하는데 그럼 오히려 소인실이 난다는 거 명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